명품알찌 파김치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 협력업체 판매상품. 명품알찌 파김치 2kg 판매합니다. 우리집 건강김치 명무말찌 명품알찌 김치의 포인트.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원재료 사용. 멸치 액젓. 새우젓 고급젓갈 2종. 담백한 멸치 육수로 정갈하고 깔끔한 맛. 국내산 천일염 사용. 명품알찌 파김치. 매콤, 쌉싸름. 밥상위의 맛있는 밥도둑. 명품알찌 파김치. 계절별 신선한 파를 선별하여 매콤하고 달콤한 양념으로 만들었습니다. 안전. 신선 포장팩으로 신선하게 배송. 명품알찌 파김치 2kg. 김치, 김치 반찬. 판매가격. 25,000원 무료배송. 명품알찌 파김치 2kg.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신바람 농산물.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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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